생각해요. 요리법은 수학과 화학 등이 어우러진 과학의 결정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걸 해볼 기회가 없거든요. 와, 맛있겠죠? 오늘 저녁 메뉴는 치킨 파이터예요. 좀 맵긴 하지만 우리 가족 모두 좋아하는 멕시코 요리죠. 아, 닭고기가 맛있게 잘 익었는지 확인할 때는 저렇게 하는 거였군요. 아빠랑 엄마는 우리에게 정말 별걸 다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에요. 집에서 공부한 지 9개월밖에 안 됐지만 저랑 조시아는 그동안 재밌는 걸 많이 만들었어요. 이 차도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공부한 시식으로는, 실제로는 나를 대회하고 싶은데요. brings our bikes, but when we tested, the bike was here and then it was here and then we took that for bits and made an one a big RSI in there. 자, 그럼 우리가 만든 차의 성능도 한번 보실래요? 대리막길에서도 안전하게 잘 굴러가죠? 아빠에게도 멋진 솜씨라고 인정받은 차랍니다. 다시 봐도 근사하네요. 우리 애들이 저 멋진 차를 직접 만들었어요. 일리아스가 비누와 초콜릿을 팔러 갈 때 쓸 수 있는 차가 필요하다고 만든 거거든요. 일리아스의 아이디어였어요. 동네를 뒤져서 재활용 상자와 바퀴를 구해온 것뿐 일리아스였고요. 외할아버지가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애들 작품이에요. 제가 원래 겁이 좀 없는 편이긴 했지만 엄마는 집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더 용감해졌대요. 성심한 성격이었던 조시아도 그렇고요. 거기다 호기심도 훨씬 많아져서 엄마, 아빠를 깜짝 놀라게 할 때도 많아요. 넓은 풀밭에서 작은 벌레를 찾았다는데 어이구, 너무 작아서 전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는데 조시아는 벌레 등에 점까지 샀나 봐요. 저의 부부는 학교 성적이 좋았지만 좋은 성적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인생에는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많거든요. 위험을 감수할 줄 알고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하고 실패하는 법도 배워야 했어요. 아이들이 실수하면서 배우는 것을 지켜보지 않는 학교에선 배우기 힘든 것들이에요. 하지만 홈스쿨링을 하면 끊임없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게 좋아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실수하면서 배우는 게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공부예요. 제 교육 철학은 그래요. 사람들은 제가 아이들을 상대로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위험했던 때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에 만족하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때였어요. 맞지 않는 학교 생활에 지친 아이들은 배움에 대한 열망을 모두 잃어가고 있었는데 말이죠. 사람들은 제가 동생이랑 집에서 공부한다고 하면 다들 놀라면서 물어요. 놀고 싶어서 집에서 공부가 되냐고요. 그럴 때면 전 이렇게 대답해요. 좋아서 하는 공부가 더 재밌다는 거 모르세요? 어? Content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